니가 니 생각만 엄청 고집해 아 그니까 엄마도 말해 말로 해 엄마 먼저 이렇게 했잖아 니 화난 만큼 복수해 그냥 언니 계속 복수해 봐? 가자 자녀 가자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욕을 요구하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 진짜 니 지금 엄마를 이런 식으로 피필래? 니 드라마가 진찐이라고 하면 엄마 살려두지 말고 좀 왜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를 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니가 화가 어느 정도 절제가 안 되면 엄마 내가 화를 내가 엄마 이 상황에 뭐 웃음이 나와? 너? 진짜 하고 싶은데 그래 봐? 응 너?